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처TV 한생욱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오늘 시장도 좋지가 않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도 개파락을 보여주고 난 뒤 회복을 못해주고 있는 아쉬운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즘 들어서 시장이 참 경악스러울 정도로 좋지가 않은 게 맞아요 그런 와중에 너무나도 힘든 시장일수록 저는 여러분들한테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은 또 다시 올라오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조정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존재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내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이 볼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연휴다 보니 저희가 또 멋던 걸 준비했죠 여러분들께 딱 깔끔하게 추석특별 반 3일 세종목 이벤트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뽑아올 것이고 여러분들 수익 딱 보시고 연휴 기간 동안 슬랙스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행복한 연휴를 또 이렇게 보내실 수 있게끔 수익을 제가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시면 제 카카도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 주문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 까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신환에서 5만주, 키움에서 5만주, 이렇게 양사이드로 신환은 매도 키움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죠? 명확한 개인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한투에서 9만주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기간대 물량이라고 보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기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작고 정환이니까 나머지는 그다지 뭔가 드라마틱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만주 매도, 9천주 매도 이 정도 물량 나와주고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정도 물량은 그냥 그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스코인터내셔널 또한 마찬가지로 조정은 보여주는데 매수 유입세가 작은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 사주려고 하는 매수 유입세가 약하다 보니까 바로 반등폭을 보이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건 이거죠 시장이 빠르게 저점을 잡아주고 반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근 한두 달 정도 굉장히 강한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 포스코인터내셔널도 눈치를 보다가 올라갈 테이밍이 계속 돈 못 쓰고 돈 못 쓰고 빠지고 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포스코인터내셔널도 빠지죠 포스코인터내셔널 여러분 시가총액이 무려 14조원인 기업이에요 14조원 14조원 기업이 시가총액 14조원짜리 기업이 여러분 냉정하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이 빠지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시가총액이 크거든 개잡테마주가 아니잖아요 개잡테마주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나와주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최근에 시장 많이 빠졌고 자리를 잡아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때 포스코그룹주가 올라갈 때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매수 유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급 종목군들은 본인들이 올라갈 때 대한민국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그게 팩트가 맞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롱종목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포스코그룹주예요 근데 이게 지금처럼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 계속 이렇게 지수 무너지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못 올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200억 써서 돈 올리는 일이 조금만 기다렸다가 시장 반등 나올 때 100억 써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200억 쓰실래요? 100억 쓰실래요?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100억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시장 조성자들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실적이 예민하죠 당연히 적은 돈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적은 돈으로 더 방어해 줄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지금은 끌어올릴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힘내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계속 고점 꺾이고 저점 깨지고 있어요 이거는 계단식 하락이에요 이거를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계단식 하락이에요 지금 계단식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계단식 하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조금 주도해주는 장세가 오게 된다고 하면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길고 긴 인구의 시간을 겪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빙제TV 뭐죠? 딱 추석특별반 3일 3종목 무료지염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해놨고요 여러분들 돈 많이 받아가실 거고 수익도 다 받아보실 겁니다 그러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건 쓰시면 됩니다 왜? 저희가 그만큼 준비를 해놓을 거니까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도 채널 링크가 있고 누르신 다음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깔끔하게 포스코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